오이사는 거니까요. 제가 가장 잘한 일은요. 우리 아까를 낳은 일이에요. 안녕하세요. 고객님.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늘 녹화문입니다. 주인공단이 conductor 첫 번째 오 plyál스 에서 크고이스 여행에서 주인공단이 되는 걸까요? 오이사는 거기부터 전설탕에 의해 Platz 3목으로 실제로도 전설탕도로 выз caiu로 선천 BMW 3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많은 부분은 전설탕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레전드의 주인공단이 전설탕을 보기에는 전설탕과 정risto 쪽에서 지아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오이사는 전설탕을 보기에는 경청한 시각도로 오십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남구청 이 시기에 제가 옆에서, 오빠 괜찮아?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? 라는 말과 함께 제가 보고 지켜주고 있는, 제가 아내를 만난 게, 제 잠시만에 그렇게 고맙다 자영장을 알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서, 이 시기에 고생하셨으면, 네, 괜찮으셨어요. 저희 옆에 살면서, 내가 제일 작은 아이들, 정말 많은 식으로 하고 계신데, 잘 살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미소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노래 좀 기워드릴게요. VOS의 만족, 고사염에 만난. 와, 까지, 고사염에 만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포장한 자동차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을 거에요. 지금 날씨까지 알고 있는 곳은 우리가 봄에서 보면서 공기를itta겠습니다.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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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